오늘 한 지역 교회에 또 다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신도들에게 김명진 목사는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교회 수련원에서 김목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그럼 이런 성적표가 어떻게 종대학 깔 생각이야? 아니, 본인이 한국 목사라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 지금 학생 부모님들이 지금 컴퍼인이 들어오는데 행사도 없고, 프랑도 재미없고 성의 부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다 떠날 거라고 제대로 하라고 I'm trying to make disciples, not attendees 아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학생 부모님들, 고려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택시하는ого 클래식입니다. 학생들에게 택시한한 성적부분이 학생들에게 택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